인구는 뭐 했을 텐데? 뭐였지? 뭔 소리지? 처음 들어봐. 나도. 뭣지? 어? 정답 아니야? 완전 정답인데? 완전 정답 아닌가? 아니, 요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KLPJ의 현세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KLPJ의 이미정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에 왔어요. 스크린 좀 많이 쳐보셨나요? 거의 안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곳은 처음 와본 것 같아요. KLPJ 선수 분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KLPJ 카페에서 직접 준비한 1등 마이패드 미니, 2등 가입을 세워드라. 어? 나 이제 갈게.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이제 갈게. 몇 등까지 있는 거예요? 11등까지 다들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왔는데 진선언니랑 아연이랑 한 걸 보고 왔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 진선언니 잘 맞추더라고요. 알겠던데? 아, 진짜? 조금 보니까 알겠던데? 자신 있으신 거죠? 아니요. 그럼 보호가 좀 해볼까요? 반려동무 할까요? 어, 그래? 모찌. 나 올리. 하나, 둘, 셋. 모찌. 가위바위보. 김재희. 아니요? 올리, 올리. 장하나 언니. 아, 진짜? 오, 예. 눈, 화장 색깔이랑 그냥 웃는 입모양? 이게 하나 언니였어요, 완전. 오빠, 어떤 분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왜. 못 들은 걸로 했지? 하나, 둘, 셋. 오, 오. 모찌. 민지 언니? 아, 이건 알 것 같은데. 모찌. 예림 언니, 최혜림. 어, 맞아. 맞아요? 정답. 언니랑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올리. 혜진 언니. 너무 바로 맞히는데. 일단 외치고 와서. 혜진 언니. 미국, 미국 가시던데. 화이팅. 하나도 아시는 분. 일단 외치고 본다. 어, 알 것 같은데. 어, 모찌. 허다 빛. 정답입니다. 진짜. 저 이렇게 보면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우는 순간. 바빈 언니의 입과 눈이 매치가 됐습니다. 둘, 셋. 모찌. 모찌. 누구야? 헤디 헤디. 킴트, 힌트. 레디 헤디. 올리. 아, 아. 모찌. 안지연 언니. 아. 모찌, 안지연. 이회전. 으악. 으악. 나 아까 올리게 졌는데. 시원입니다. 아. 저건 골프 상식에 대해 좀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어, 골프 상식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조어는 제가 좀 약할 것 같아요. KLPG는 무엇을 줄인 거 아닐까요? 모찌. 튀기면서 얘기해야 돼요? 네. 어머. 코리아, 레이디스, 골프. KLPG. 아, 진짜. 튀기면서 하니까 왜 티가 안 되네. KLPG? K.L. 아, 진짜. 코리아, 레이디스, 프로페셔널 골프 어소시에이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평지보다 그린이 높게 위치하여 골컵이 보이지 않는 그린은 무슨 그린이라고.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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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홀리. 홀리. 포대그린. 예. 상악 지원이 많은 국내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홀 유형으로 골컵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상태물을 뭐라고 할까요? 홀리. 홀리. 떼. 아, 그 이거, 이거. 뭐? 얼, 올리, 올리. 올리, 올리 올리, 올리. 도블에 콜. 상심군제는 끝났고. 이거 잘 맞혀요? 생각보다 Columbia. 네, solutions. 우리 둘만 잘 못 맞혔라. 2, 울veer, 은불. 뭐였지? 뭔 소리지? 처음 들어봐. 나도. 뭐지. 인자 없는 사람 구합니다. 정답아alin야? 완전 정답인데. 정답 아닌가? 아니, 요즘에 표현들이... 그럼 제가 좀 결정적인 흔들을... 너 혹시 KLPG 인구했어? 뭐지? 너 KLPG 인구했어? 아, 모찌! 아, 아니, 아니... 아, 모찌! 이미 구독! 아싸, 대박! 진짜 별을 볼 다 죽이네? 다음, 재밌다. 죽을! 힌트! 너희 집 가려고 하는데...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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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주소 불러! 정답! 아, 주소 부르라고? 방금 안 오셨다고 했는데... 진짜! 주국이, 불국이... 이런 거 하겠네... 난 주...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너무 짧다! 진짜! 화이팅! 잘 치세요! 하하... 샷... 정답! 스펀, 비트, 스펀. 샷! 소리 많이 난다... 케이크, 시! 자리, 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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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선택하며, 스펀! 스펀! 아 나 빠질까봐 짧게 쳤너라 당신의 양심도 없습니까? 긴 올려 보겠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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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크다 처트럴부터 빈점이 상하네 내 번째 46리터니까 우측을 보고 다운 꽤 어려워 역시 스크린은 어려워 이글 상은 없나요? 이글을 치시는 분은 돼요 아 정말요? 진짜요? 우측 메이크업 이상이래 그냥 우리 주는 대로 감사히 받자 제가 잠깐 꾸물꾸고 있었나봐요 우측 두컵 반 여러분 퍼터는 짧게 치시면 안 됩니다 오오 내가 보기로 막아주겠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오케이 있어야 되겠는데 없어요 있anki 감사합니다 저희도 중들이 의외로 정의 hill 감사합니다 머리 왜 이래? 여기서 벚을 하면 희망이 있는 거지 않나요?! 길다 야야야야 어머 어머 오 잘 쳤어 고마 고마 오 잘 치는데 보셨죠? 세린아 너라도 버디를 해줘 해볼게 언니 자체 새커이니까 안 봐도 되려나? 아니 봐야지 무슨 소리야 오 됐어 왜 안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봐야 되나 봐요 버디가 복이 된다는 게 이런 거 오케이 내 아기 자체 지금 입장 해볼게 풀샷 오 거리몸 칸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어디지 박수 안녕 이거 버디 칸이다 세린아 나 버디하면 상품 바꿔자 뭐운소리지? 네 네 우리의 빛나잉나! 어림없는 소리! Here we go! 감사합니다! 담으면 3등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3등 하고 싶은데? 우리 그냥 열심히 쳐서 우리가 사자! 원한다! 스크린 쳐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쉬워요. 첫 털부터 해저드에 빠져서 좀... 야외가 역시 쉽다. 오, 위험한 발언이에요. 야외가 역시 쉽다. 스크린 너무 어려워서... 역시 KFG 선수님들은 필드에서 강하시죠? 네, 아무래도 선수는 코스에서 잘 쳐야죠. 이미정 선수님이 플라우스 170점, 선세린 선수님이 마이너스 170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승인권에 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등! 저는 주시는 대로 감사드립니다. 점수 공개는 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아, 네. 코로나로 인해 팬분들 많이 코스에서 찾아뵙지 못해서 아쉬운데 좋아지게 된다면 코스에서도 팬분들이랑 같이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KLPTV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해도 역시 저희 홍보모델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코스에서도 뵙겠습니다. 스윙 더 월드 KPJ! KLP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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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